한글자막 by 한효정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산림청과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랜만에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산림청에서는 모두가 노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있는 산림보호국장 맡고 있는 김용관입니다. 어서오세요. 산림보호국장이시면 주로 산림보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네. 산림보호에 관한 것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도시숲같이 우리 생활권 주변에 있는 이런 숲을 잘 가꾸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산을 많이 가시나요? 아무래도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출장을 가도 산으로 가게 되고 놀러가도 산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놀러 가실 때는 좀 내가 평소 일과 관계없는 데를 더 가는 게 낫잖아요. 바다가 낫지 않으세요 그러면? 근데 산을 많이 아니까 잘 아니까 산을 더 많이 찾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산을 많이 하시겠군요. 많이 가는 편입니다.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내일부터 사실 가야 되는데요. 다시 못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디 가실 예정입니까? 또 산 가실 거예요? 일단 동네 주변 우리 이번에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대전에도 제가 사는 대전에도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녀오시고 한번 더 모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을 다녀오셨는지 궁금하고 일단 오늘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도시숲. 앞서 제가 이야기할 때 도시숲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심 속에 있는 숲. 일명 도시숲. 이렇게만 저는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도시숲이라는 개념이 좀 궁금해요. 국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안에 있는 숲과 나무로 된 녹색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또 공원, 수목원, 정원 그리고 가로수 뭐 이런 나무들이 있고 숲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도시숲이 얼마나 있나요? 전국에 한 5만 3천 헥타 정도 있는데요. 5만 3천 헥타라고 하면 잘...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남산 면적으로 따지면 남산으로 따지면 한 177개 남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이제 서울시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 면적이 한 90% 정도. 그 정도의 도시숲이 전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 많기는 한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는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면적이 있는데 1인당 한 15제곱미터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아직 11.5 정도 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보다는 조금 부족한 거군요. 네. 좀 부족합니다. 들을 때는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앞으로도 도시숲을 점점 더 많이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도시숲 50선을 선정해서 발표하셨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숲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선 이 도시숲을 선정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산림청에서 한 2003년서부터 전국에 한 5,600개소 정도의 도시숲을 조성해왔는데 지난 20년 동안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조성했던 도시숲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평가를 해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좀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자체에서도 또 직접 관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좀 그 관리를 좀 잘해서 정말로 도시 안에 있는 좋은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보려고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기후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 또 경관 부분 또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추천을 할 때는 좀 적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내주셔서 총 916개소가 추천이 됐고요. 그중에 한 600개소 이상이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추천을 해 주셨어요. 국민 추천으로 선정이 된 거군요. 네. 추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숲도 숲이지만 그런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거의 다 그런 분들이 막 추천해 나만 알고 있는 좋은 장소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국민들께도 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괜찮겠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거기도 한 3천 명 정도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깜짝 놀랐고 저희가 도시 숲을 정말 정책적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그 외에도 다른 선정 방식도 있었나요? 거기에 더해서? 네. 전문가들 의견도. 전문가들 의견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중에 50개소를 확정을 하셨다는 건데요. 국민심사를 일단은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추천사, 추천평, 심사평 이런 게 있으셨어요? 조금 무미건조한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참여 완료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참여 완료. 나 참여했다. 중요하죠. 저희가 좀 당황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못 가본 곳들이 너무 많다. 꼭 가봐야 되겠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너무 관심이 높아진다. 이런 좋은 말씀도 많이 계셔가지고요. 우리 도시에 계신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께서 너무 더위에도 많이 지치시고. 그렇죠. 요즘에 너무 더워서요. 네. 그래서 숲에서 휴식도 좀 하시고 또 여유도 즐기시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산림청에서 발표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숲 50선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저희 산림청 홈페이지에 누리집에 가시면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이렇게 안내가 되나요? 네. 지역별로 안내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부장님께서 혹시 더 인상 깊게 보신 곳이 있으세요? 몇 군데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포항에 폐철도 주변에다가 폐철도 보면 쓰레기도 있고 낙후된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걸 싹 걷어내고 숲을 조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아무도 찾지 않던 곳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권도 활성화돼서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에 보면 바람길숲이라고 해가지고 산에 이렇게 찬 공기가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바람길숲? 네. 그래서 그 찬 공기가 도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숲의 길을 내서 바람길을 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시원하네요. 네. 그래서 울산에 있는 바람길 단임숲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곳들 포함해서 도시숲,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숲 50선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경주에 있는 숲도 되게 예쁜 곳도 지금 안내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숲이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즘처럼 폭염 같은 이 시기에 내가 느끼는 어떤 체감 온도, 기온,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도시숲 속이 한 3에서 7도 정도 낮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한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좀. 그래서 그늘 속에 들어가시면 좀 선선한 걸 느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도 지역별로 뭔가 특징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기후변화 대응하는 그런 유형으로 조성된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몇 군데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 바람기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도시 안에 있는 더운 공기를 좀 밀어내고 좀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기후변화되면 아무래도 더운 것들 많이 연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수 있게끔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 대응형도 있고 또 뭐 다른 유형의 도시숲도 있나요? 네. 그래서 주민건강증진형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 쪽에 좀 더 가까운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시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목재나무 데크로 해가지고 무장앱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이런 거는 이제 건강증진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숲만 그냥 조성해 주시고 그냥 산책만 하시면 좀 아무래도 지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민참여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관개선형.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사례처럼 이렇게 경제증진형.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또 숲이 조성이 되는군요. 지금 한창 아이들이 여름방학 기간일 텐데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도시숲에 가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추천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까요? 우선 서울에 그 서울숲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서울숲에 보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공원과 숲에 있는 것들을 탐험하고 퀴즈를 푸는 그런 서울 속 숲속 모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 참여하시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서울의 공원 또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 이런 곳에 정보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예약하시고 가시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숲에는 프로그램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곳들도 꽤 많을 것 같네요. 그 숲마다 조성된 숲마다 이렇게 프로그램별로도 지자체에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은 서울시 공원이나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먼저 확인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도시숲을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계 기준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또 정책 시행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앞으로도 일단은 1인당 15제곱미터 수준 달성하려면 한 2만 헥타 정도 지금까지 조성한 건 절반 이상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숲의 양도 늘려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경제 증진형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도시숲을 좀 조성을 하고 또 질적인 측면에서도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도시숲의 질이라든지 또 나무도 다양하게 심을수록 좋으니까 그런 질도 높여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084번님이 저희가 방송할 때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또 앱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사연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6084번님이 도심 속에 공원이나 숲에 있으면 너무 좋죠. 요즘 숲세권이 비싼데 조성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은 좀 들어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면 아주 좋은 도시숲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이 국민 세금이고 사실 국민들이 쉼터이기도 하면서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그런 곳이 내가 가까이 사는 주변에 있다면 그것도 국민을 위한 거니까. 이럴 땐 좀 예산을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451번님. 인간과 자연은 떨어질 수 없는 거네요.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유아 체험장 있는 거 정말 좋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어린이들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더 어린 아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정책 중에 하나가 유아수 체험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도 앞으로도 더 많이 조성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338번님. 뉴욕처럼 도시가 발달할수록 숲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하다 달려가서 숲에 누워서 쉬다 오고요.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다 달려가서 아직 누울 곳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잠깐 거닐다 올 수 있는 곳은 지금 도시숲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한번 진짜 일하다가 날 좋은 날 지칠 때 나가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쉬다 올 수 있는 치유받고 올 수 있는 그런 도시숲 많이 좀 우리 산림청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상암동에서도 가까운 숲이 있는데요. 그곳도 50선에 선정이 돼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힘들면 잠깐 가서 누워 떠봐야 되겠어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아름다운 도시숲 많이 좀 사랑해달라.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도시숲이 정말로 많이 더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한데 답답한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도시숲들 또 이번에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된 도시숲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찾아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